분석 작업에 피벗 테이블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피벗 테이블 1번 시트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요. 삽입에 가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있구요. 위쪽에 있는 그림을 클릭하시면 바로 피벗 테이블이 실행이 되실 거구요. 그림을 클릭, 위쪽이 아니라 글자를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이라고 글자를 클릭하면 피벗 테이블만 만들건지 아니면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만들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구요. 글자를 이용하실 거라면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셨을 때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피벗 테이블 1번 시트 안에서 A1부터 G2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까요? 라고 깜빡깜빡 합니다. 범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수정하시면 될 것 같구요. 범위가 맞다면 다음에는 피벗 테이블을 넣을 위치인데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신 다음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I1셀의 등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영역이 있구요. 보고서 필터 영역이 있구요. 데이터 영역은 I3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I3셀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표시가 되구요. 화면에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참조하셔서 레이아웃을 배치하는데요. 등급을 선택하시고 보고서 필터에 드래그 하시구요. 주문 일자를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에 드래그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부분에다가요. 물품 코드를 갑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 수량을 선택하시고 갑 그 다음 단가를 선택하시고 갑 그 다음 판매 금액인데요. 판매 금액은 현재 보고서에 추가할 필드 선택에 없습니다. 나중에 계산 필드를 이용하셔서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럼 먼저 레이아웃을 등급과 주문 일자 그 다음에 물품 수량 단가까지 드래그 하셨다면 문제에서 제시한 레이아웃을 지정하실 건데요. 레이아웃은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구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판매 금액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필드를 추가하실 때는요. 피벗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갖다 두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도구의 옵션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계산을 클릭하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는 메뉴가 있구요. 클릭하신 다음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를 추가할 겁니다. 라고 필드 이름을 판매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계산 수식은 는 먼저 입력하신 다음에 수량 곱하기 단가입니다. 수량을 더블 클릭 곱하기 단가 더블 클릭합니다. 되셨다면 추가 한번 하시구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화면에 이제 피벗 테이블에 학계 판매 금액이라고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세번째입니다. 주문일자는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문일자 영역에서 마우스 주문일자 필드 명이나 데이터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 그룹을 클릭합니다. 문제에 제시된 그룹을 봤더니 월 단위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3월, 4월, 5월, 6월 해서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피벗 테이블 감 영역에 있는 수량과 단가와 판매 금액에 대해서 갓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합계 수량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갓필드 설정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갓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 왼쪽 아래에 표시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표시 형식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표시 형식을 지정할 건가 문제의 숫자를 선택 그 다음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수량에 대한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합계 단가에서도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에 가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 확인 버튼 누릅니다. 판매 금액도 동일하게요.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에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숫자 범주 천 단위 구분 천 단위 콤마 지정하셨고요. 물품 코드는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품 코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갓필드 설정을 선택하신 다음에 표시 형식에 오셔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번자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현재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붙여서 텍스트를 입력할 겁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문구셔서 건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물품 코드에는 여러분이 지정한 사용자 서식이 건자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피버 테이프를 작성해 보셨고요. 결과 시트 한번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맞게 하셨는지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피버 테이블이 작성이 되셨는지 확인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두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그림에 제시된 레이아웃을 참조하셔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먼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그림 부분을 클릭하면 바로 피버 테이블 작성이 되시죠. A2부터 G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문제 제시된 그림을 참조했더니 행사일이 행 레이블에 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 내용은 열 레이블에 있습니다. 값에는 인원에 드래그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표시가 되죠. 문제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3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값 요약 기준을 평균이라고 바꿔주시면 되고요. 또는 오른쪽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에서 역삼각형 누르셔서 함수를 값 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값 평균을 바꿀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화면이 오른쪽에 잘려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요. 마우스 오른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레이아웃을 현재는 행 레이블, 열 레이블이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필드명이 표시가 되면서 표시될 수 있도록 개요 형식으로 표시 한번 선택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행사일은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을 참조했더니 마찬가지로 월 단위로 그룹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문 날짜에서 행사일에서 필드명이나 또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A4셀 또는 A5셀 데이터 아무데나 하나 선택을 하셔도 돼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룹을 클릭하시고 기본적으로 그룹화 대화 상자에 월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월 단위로 그룹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피버 테이블이 뭔가 A4셀 뭐가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피버 테이블을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면 피버 테이블 2번 시트에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운 시트에 피버 테이블을 만들었네요. 제가 지금 했던 거를 잠시 시트 1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피버 테이블 가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고 삽입에 피버 테이블 여기까지는 맞게 했는데 제가 딴 생각을 했나 봐요. 기존 워크 시트에 가서 문제 제시된 위치 I2셀을 선택해야 되는데 I2셀 선택하고 확인 오른쪽에 피버 테이블 목록에 문제 제시된 내용과 같이 행사일 행 레이블에 그 다음 행사 내용을 열 레이블에 값에다가 인원을 갖다 놓고 평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I2셀이 되겠죠. I2셀에서 바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값 요양 기준을 평균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실수할까봐 다시 한번 문제를 봅니다.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룹입니다. 그룹도 마찬가지로 행사 1에서 행사 1에서 I3셀이나 I4, I5 데이터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룹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월 단위로 작성할 거니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을 설정했고요. 이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 오른쪽 총합계 아래쪽이 총합계 중에서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에 가셔가지고 요양미 필터에 가시면 현재는 행과 열의 총합계가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행의 총합계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열 총합계 표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에 행 단위로 학계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위논 필드에 대해서 표시 형식을 숫자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필드명이 있는 평균 인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IE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갓필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요. 숫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따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문제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에서도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그냥 숫자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갓필드 설정에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피버 테이블 스타일입니다. 피버 스타일 밝게 15 라고 되어 있는데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스타일의 밝게에서 15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 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바로 왼쪽에 있는 15 번 밝게 15 번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현재 피버 테이블 디자인 탭에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에 가셔서 핵머리 글 열머리 글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줄무늬 열 이라는 것을 체크 하나 해주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문제 제시한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두 번째 예제 실습하셨는데요. 결과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버 테이블 3번 시트의 세 번째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1급에서 피버 테이블은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최근에는 작성된 데이터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아진 것 같고요. 실습을 지금 하신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실습하시면 피버 테이블 문제는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버 테이블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클릭합니다. 범위가 A1부터 F 많습니다. 81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아까 실수했던 거 기존 워크시트를 꼭 선택하시고요. 위치가 H2셀부터 피버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H2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화면에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와 같이 레이아웃을 배치하시는데 학년을 먼저 드래그 하시고요. 행 레이블에다가 옆에 반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 레이블에 학년 아래쪽에다가 반도 드래그 하시고요. 성별은 열 레이블에 표시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는 출석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학생수 이름을 가지고 네 이름을 가지고 학생수로 필드를 바꾸라고 변경하라고 세 번째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선택하시고 갑에다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요. 출석수는 기본적으로 학계가 구해지는데 I4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갑 요약 기준에 가셔서 문제 평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레이아웃을 하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버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가 아까 평균 출석수가 J4셀로 바뀌어 있네요. 평균으로 갑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출석부 필드는 표시 형식을 숫자 범죄를 이용해서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J4셀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갓필드 설정에 가서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숫자를 선택합니다. 특별히 천단위 구분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숫자만 선택하시고 확인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K4셀에 있는 이름을 학생수라고 이름을 변경할 필드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K4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갓필드 설정 클릭하신 다음에 개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학생수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 압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아래쪽에 각각 1반 2반 3반 아래쪽에 요약이라고 부분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문제죠. 피버 테이블의 스타일은 피버 스타일 밝게 9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밝게 16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9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줄 위 피버 테이블 스타일 밝게 9 를 클릭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확장과 축소 단추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피버 테이블 도구의 옵션에 가셔서요. 오른쪽 표시에 가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지금 눌러져 있는데 한번 클릭하시면 해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피버 테이블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맞게 되셨는지 또 결과 시트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는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는 문제이니까요. 여러분이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실습을 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